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사를 잘 쓰시는 분이 폴 존슨이라는 분이 계셨죠.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는 글을 쓰지 않으셨는데 폴 존슨 책들은 참 다 주옥같은 책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모든 타임스 그런 책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잘 쓴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5건 여러분께서만 이렇게 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제 결국은 제거당한 것이고 제거를 한 주체는 국팀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거고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명확하게 주어를 정리하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경욱을 제거한 거죠. 공천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이게 이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뭐 민경욱 씨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개인 차원의 이제 뭐 좀 안 됐다 그런 이야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일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긴 노력에서 한 4년 만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거죠. 분수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거지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다루는 것은 아닌 거죠. 권순할 여러분들 동아일보 부국장을 하셨던 권순할 tv에서 여론조사 선두권 민경욱 한 35%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개 이제 한 10% 대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경선 원천 배제 파문 확산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 2월 22일 날 국민의 힘압 긴급 규탄 집회 신당 창당 우파 연합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아주 명확해진 거죠. 국민의 힘당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 국민의 힘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좀 더하게 되면 검찰 출신인 그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선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일종의 지침 방향을 정리정돈하는 사건이 바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어진 거죠. 아주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야당 여당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족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선거 부정 가족들이 있는 것이고 선거 부정 카르텔이 정치권에 이제 완전히 또아리를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설왕설레고 그다음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아마 이번에 생각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간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민경욱 tv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국팀당의 당원들이 남긴 그런 글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어제 끝났습니다. 예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거면 애당초 왜 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민경욱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기다려왔을 텐데 어쨌든 참 악하게 된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선거 부정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부정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동 주체였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 소위 조작된 선거 결과를 덮는데 그걸 은폐하는데 그냥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저는 일찍부터 그런 것을 경고해 왔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앞으로 밝힐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도권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이 그동안 보유한 형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참 정권이 박탈당한 상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10년을 넘어서 이제 그냥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선거 부정이 알려진 상태에서도 선거 부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도 없어진 것이고 대법관을 통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없어진 거죠. 그걸 제가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후보의 경선 배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 전과 후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전에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뭐 이미 기대를 다 포기한 거지만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나서 가지고 해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칼륜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글을 많이 써오신 분인데 이렇게 기고를 하셨네요.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는 연수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2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어느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2위를 하면 경선 과정 없이 단수 공천을 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민경욱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매갈이 없는 후보들 셋이 경선기 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한 자들이 그냥 강제력을 발휘한 거죠. 폭력을. 이게 정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를 그냥 경선에 배제한 것이 한동훈의 생각이고 윤석열의 생각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거죠. 영원히 그분들은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데 질려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자유지만 제 이야기는 기대감을 가지실 가능성 가지시더라도 그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칼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뿌리를 그대로 방치 방조하면서 가장 권한적인 가치를 지키려 희생하는 사람들을 혼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그저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공기를 여러분들 숨을 쉬고 물을 꼭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여러분들 북쪽은 폭압적인 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그냥 동포들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남쪽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미군정 체제 하에서 걸출한 인물인 우남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 있어 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참정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선거 공정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요소 가운데 어떤인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2016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는 비로소 2020년 4월 15일 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면 뜯는가 하고 아는 상태에 뜯는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앞으로 영원히 덮을 거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덮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하게 여러분 누구 이익하고 배치가 되는가 하니까 국민 일반의 이익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논화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들 재산인 참정권을 훔쳐다가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확실하게 뭡니까 전선이 행성이 된 겁니다 국민들 것을 그냥 훔쳐가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훔친 걸로 그냥 자기 것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정돈해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판단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민경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너희들 것을 가져가고 영원히 너희들은 참정권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발표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의 생각인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이고 그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뭐죠 질기도록 입을 담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버리시게 되면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호가 대한민국의 공화국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공화국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평화로운 방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겁니다 그것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뭐죠 돌아가며 해먹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르게 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준 노예 상태가 여러분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참정권이 그냥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명확하게 해설해야 민경욱 경선 배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는 그냥 참정권 박탈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제 참정권 없어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 없어 너희들은 우리가 정하는 대통령 모시고 살아야 되고 국회의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시도지사 모시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세금만 내면 돼 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바깥에 살면 아무래도 생각이 좀 자유롭죠 그래서 항상 인쇄 날인 인쇄면 인쇄지 날인하고 인쇄가 어떻게 같은 부터가 단어가 되냐 이렇게 나무랬던 국제구국연대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은 항상 스탈린이 한 명언이 있네요 털 뽑힌 닭 인민은 털 뽑힌 닭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스탈린다운 여러분 이야기네요 인민을 그냥 귀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냥 털 뽑힌 닭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참정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정권은 우리가 가져다 다 해먹으면 되는 거지 털 뽑힌 닭 그 내용을 오늘 기고문을 보내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모이나 쫓는 닭 털 뽑힌 닭이 아닙니다 집회와 투표지는 모두 정부가 그 진본성을 보정하는 엄격한 무결성이 요구되는 종입니다 집회는 교환의 수단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값나가는 종인 반면에 투표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기중한 것이 바로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집회나 투표지는 모두 다 무결성 험결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를 집어넣거나 미조를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투표지가 고무신 한 케레와 교환된 적이 있습니다 집신을 신던 까마당 시절의 일입니다 이런 유례 때문일까요 선거 갈리비언회가 투표지 알기를 무슨 헌 고무신 짝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장기에 묻어도 좋고 배춧잎에 물들어도 괜찮으며 심지어는 투표지도 오케이입니다 도장을 훔쳐서 찍는 도장으로 알고 도장을 누르라는 날인은 인쇄로 날조해도 좋다는 날인으로 가렴하기도 합니다 쑤셔 넣기도 하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파쇄하기도 하고 그냥 분쇄하기도 하고 그냥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전국의 요원의 불꽃처럼 그런 소각처리장과 무슨 화폐처리 이런 데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막 스물 군데 서른 군데 났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린 그런 걸로 의심을 받는 거죠 무결성을 담보해야 될 신성한 한 표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캐나다에 계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영혼이 좀 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투표지 취급을 그리하는 것은 투표자인 국민을 그리 취급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섭게 여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찍소리하고 너희가 떠들어봐 아스팔트에서 고함을 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참정권을 다 가져갔거든 너희들이 키를 쓰더라도 너희는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투표지를 취급하는 거나 국민을 취급하는 거나 돼지개하고 똑같은 겁니다 투표지를 태워버리고 국민을 돼지개로 떠들더라도 뭡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 2년 3년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뻔뻔 묻혀 뻣뻣당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구체적으로 투표자가 주인인 시스템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투표자를 이처럼 헌 고무신 취급을 하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것과 국민들이 절대 반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국민들은 돼지개하고 같아 가지고 그냥 세금이나 이런 뜯어먹는 대상인 거지 전혀 이 인간들은 그냥 대들지 않을 거라고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한동훈이 생각 가갑이 뭡니까 국민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국민을 우습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돼지개인 겁니다 붕어고 가재인 겁니다 그러니 가재, 붕어, 개, 돼지가 갖고 있는지 투표권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끼리 노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간판은 뭡니까 자유민주공화국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대법원이 그 뒷배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어느 누가 그런 표신하는 짓을 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범인 누군지 특정해보라 그러지 못할 진대 범행적 투표지 위조는 없다고 본다는 식의 기각 결정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조 집회를 신고했더니 어느 누가 그런 위조 집회를 만드는 무모한 짓을 했겠냐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 범인이 누군지 잡아오라 그러지 못할 진대 범행 집회 위조는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 자금의 대법원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은 제도권 정치와 제도권 사법 절자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속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현실을 인정할 거나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대법관들과 지배 엘리트들이 다 가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세금만 내라는 겁니다 아들 오면 군대 보내고 세금만 다 내라 세금 세금만 내고 너희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 세금만 내고 그냥 우리가 정해주는 지도자 모시고 그냥 대가리 쳐받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글을 참 잘 쓰셨습니다 뒷배가 대법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이한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형태가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고 집권하는 현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좌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법치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공정이 뭡니까 윤 대통령한테 정의가 뭐죠 윤 대통령한테 법치가 뭡니까 뭔지 내가 궁금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 그렇게 그냥 공정법치 그렇게 뭐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숱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발을 구름에 조르그만 정부와 여당 공의 돌부처처럼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엊그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법대로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해왔는데 뉴스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자행되어 온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걷고 사실상 선거부정의 항의은 우리 모두를 음모론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겉으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주제인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지선언이요 선거관리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입니다 나아가 본관이 이른다고 행력 기죽지 말라는 선관위를 향한 격려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한동훈 씨의 세 번째 발언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당 날인의 모두 발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증거는 없다 그건 다르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 문제는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해오신 것처럼 그동안 10번 잘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뭡니까 주무르기 바랍니다 그거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빠꾸미들이 모르겠습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동훈이 우리 편 동훈이 우리 편 화끈해하겠죠 그랬어요 이번에 심영희님께서 속는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 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속는 건 아닌데 세상 살면서 어리석으면 속지 않습니까 속으면 가장이 바깥에 나가서 끈끈마다 속아서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것이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심영희님 말씀처럼 참 속는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무리가 아니라면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심인가 하면 굉장히 이경복 대변인의 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해놓으십니까 이 논리구조가 뭡니까 굉장히 선명해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저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부분과 사실상 한통속이거나 심지어는 선거 부정의 수혜자이자 기획자로 지목되는 야당과도 일정 부분 이해를 공유하는 특수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게 이경복 선생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서로 이익을 나누는 사이인 것 같다는 거죠 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토록 뻣뻣당당한 가득이 바로 이 뒷배 때문이 아닌가 되는 정령 의심에서는 아니될 불길한 의심인 겁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마다 의심소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1년 또 6월 달에 나경원과 여러분들 이준석이 붙었던 선거는 이미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자료가 발표되어서 엄청난 뭐죠 격차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대행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권리당으로서 오래 활동한 나이가 드신 강원도의 여러분들 분이 그런 단식을 해도 정진석 씨가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22년 또 6월 달에 윤심을 업었던 김기현 씨가 당선되는 과정도 어물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대행했습니까 선관위가 대행했죠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여러분들 정직했겠습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행했습니까 선관위가 대행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국민들한테 가져가가지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들이 다 뭡니까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돼지 개들은 뭡니까 세금이나 내고 그냥 대가리 쳐받고 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민경욱 경선 배제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금 내고 대가리 쳐받고 살아라 이건 뭡니다 이제 뭐 다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렇게 증거는 없으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러분들 보강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털 뽑힌 닭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투표관리관 사인 날이니 비상대책위원장 덕분에 해결될 것 같다고 감지 득지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전선거 문제점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동안 4년 동안 눈비 맞으면서 외쳤던 4일의 선거 부정척결 요구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 되나 꼬집어 놓고 비스켓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부덕이 할지라도 그토록 부동한 일을 당하고서 비스켓 하나에 아무 일 없었던 일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스탈린이 닭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산채로 털을 다 뽑아버린 다음 놓아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털을 뽑힌 닭이 도망을 가지 않고 몽안히 서 있다가 스탈린이 모의를 주었더니 그 닭이 스탈린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스탈린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민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인민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모의나 쫓는 털 뽑힌 닭이 아닙니다 다 훔쳐간 겁니다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공직선거 다 가져간 겁니다 털 뽑힌 닭처럼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짓밟아도 이러면 꼼짝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선명하게 재확인한 사건이 민경욱의 목을 날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민경욱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독교계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목회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총선에 대한 경고한 내용이 일간지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윤상현 의원실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한 부분을 내세웠는데 이렇게 이제 시사포커스 tv에서 이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다섯 개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그동안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보니까 여기에 이제 권순활 동아일보 전 부국장께서 내용을 전문 성명서 전문을 이렇게 올렸네요 그걸 한 기간은 수도권 기독교 총련 앞에 수기총이고 2월 19일 1300개 단체가 참여했네요 그러니까 아주 참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요구하신 것이 다섯 건데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사전 등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등록은 그리고 1996년까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규정한 대로 투표 당일날 바로 투표록에 날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등록을 받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양보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사전 등록을 받게 되면 사전투표관 개인 도장 날인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996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에는 사전 등록을 금지하고 투표 당일날 투표록에만 날인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변질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참전 모든 여러분들 선거 관련된 권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조직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비대하는 부패로 연결됩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만선거를 보시면서 여러 측면에서 불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만선거의 어떤 가운데 어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권화되어 있는 겁니다 만 4천 개의 투표소 레벨로 모든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수개표로 한 겁니다 만 4천 개의 권력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자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만 8천 개의 투표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두 다 중앙집중을 해가지고 도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중앙선거관의 전산 작업을 통해서 모든 집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가 변질되고 타락이 된 겁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집중화되면 그건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 만든 조직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에 그분들이 제시한 사전 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접 개인 도장 날인이 갖고 있는 점 중에서 사전 등도는 안 되고 당일날 1996년도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규정한 대로 당일날 투표로 그냥 도장 찍으면 된다 이야기죠 그러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복제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산기기 사용하지 말라는 것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하면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이렇게 개표 직후 투표 직후 만팔천 개의 그냥 투표소에서 현장수개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3천 명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직으로 여러분 되고 행안부 산하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 여러분들 투입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9천억 예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 신가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다 전직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핵에 망측한 투표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야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도덕질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은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수기 작성 사전투표장 참가자 명단 목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할 수 없으면 선거 부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에 망측한 투표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야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부정성 그 주체인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전투표자 부풀리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뜻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굉장히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가 130% 늘어납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대선에서는 221%가 늘어납니다 총선에서는 25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매한 사전투표 용지를 가져 추정한 걸 보게 되면 1813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왜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자 수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당일투표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13만 명이 여러분들 이번에 그걸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균으로 41%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사전투표율이 12.19% 2020년도에 26.7% 2024년도에는 41.12%가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것은 어디서 밝혀지게 됐습니까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밝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지 않습니까 합리적 추론이고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 아닌 거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근거 없이 주장하지만 제 주장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의욕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 여름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2.19%에서 26.7%에서 이번에는 41.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거마다 이렇게 대선 대선 2017년 대선에 사전투표율이 26.1% 2022년 대선에 36.9% 총선에서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이 사전투표율이 12.2% 2020년 총선이 26.7% 2023년 총선이 41%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은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걱정을 하지 않는 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걱정 안 해야 될 건데 그냥 닥치고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도 대부분일 건데 기가 찬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선거를 여러분들 주도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의심하느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해온 것을 보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합리적 추론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2024년 총선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죄 없는 기관을 그냥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누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제주에는 선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서귀포시 결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국힘당과 기타당의 차익값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값이 거의 일치한 겁니다 세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차익값이 차익값이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 상대방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준 증거물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맹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이거를 제시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갑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6.69%입니다 채누리당하고 기타 무소송의 합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69%입니다 훔쳐가지고 더해준 그런 증거가 발각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제주시만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달라 그러면 며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총선에서 제주의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조작했냐 그거는 제야 전문가가 수일 내로 분석해서 보내주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며칠 전에 서기표 선거구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주갑과 제주의 의뢰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만졌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제야 H님이 여러분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게 제주갑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좌우값이 대칭입니다 좌우가 놀라울 정도로 대칭관계입니다 마이너스값과 플러스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모두 하나 둘 셋 넷 13개의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모두 다 좌우 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4.94%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오차범위인 0에서 3% 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새누리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를 더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4.94에 여러분들 육박합니다 마이너스 4.95 플러스 4.94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2016년 총선 제주갑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에 집권하고 있을 때 선관위가 더불당하게 표를 몰아준 겁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항상 표를 더해주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적인 겁니다 항상 표를 빼앗기는 정은 국민의 힘이나 이런 겁니다 이거는 특정 정당을 엄회하거나 선관위를 엄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은 아, 득표소를 조작했구나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을 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주갑 한림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9.6인데 새누리당하고 여러분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6이 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냥 이 수치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새누리당 지하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3년째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으니까 그냥 3년 만에 이렇게 시운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까 선거를 만지는 그런 기술이나 경험이 열 번을 했으니까 이 제주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제주얼입니다 제주시얼 2016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평균값 플러스 4.59 그 다음에는 새누리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4.59입니다 합치게 되면 이 차이값이 크게 뭐죠 이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들입니다 놀라운 일은 2016년 총선 관외 사전투표 득표 조작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일부 광역권에 대해서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강원 제주 그 밖에 또 여러분 찾아내야겠죠 제주하고 강원은 확정된 거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무진장 큽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얼 구자업에서 많이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12.2 체률당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던 분이 김용희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있을 때 2012년부터 2002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계실 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현재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주요 엔진에 해당하는 선거제도가 다 개편된 겁니다 이분이 김용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 콩고나 이런데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여러분들 수출해 가지고 항의소동이 나고 대모가 일어났던 데입니다 대한민국이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여야 되지만 전자투표기를 여러분들 수출해 가지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산하는 짓으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걸 공적기관 공적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마 지급보정 같은 걸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민주주의를 손 이렇게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콩고에 그 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겠다고 군사정권의 이런 항의회가 대모를 하고 총을 맞아 죽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인류사회 여러분들 공헌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전자투표기를 만들어서 수출해 가지고 미국 상하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항의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아마 거기에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15 총선 이후에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의 그런 인생 역정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거를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들이 다 큰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뭐 다 밝혀지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이제 총선이 떠밀려가듯이 가지 않습니까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이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건데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핵심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제가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고 당일 투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저는 많이 안 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소위 득표수 조작의 황금의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직선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전투표 제도에서 어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아주 잘 드러낸 사건이 이 그래프입니다 최태림 출판인께서 만드신 이 그래프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10월 11일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통계학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야당의 김성현 후보가 3만6천표의 관내 사전투표를 득표하다가 진교훈 후보가 야당 후보가 7만4천2백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여러분들 표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있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7만4천2백표에다가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건 누군가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문은 독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하는 겁니다 여기에 7만4천2백표에다가 누가 표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3만6천표가 7만4천표가 된 겁니다 표를 넣어준 것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표를 조사를 해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49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투표함을 까보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47장 있는 겁니다 표를 누가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표를 누가 집어넣어줬냐 어떻게 집어넣어줬냐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이름 집어넣어줬냐 지금 발견한 것은 사전투표장을 두 명이 찾아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기표도장이 찍힌 표를 넣어준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사박오일사에 집어넣었겠죠 이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진짜 진짜 두 자 그러니까 이게 이름들 이게 3분의 1로 바뀌어야겠네요 세 장 가운데서 한 장은 가짜고 두 장은 진짜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강수보궐선거 그럼 이걸 어떻게 이름 이 사람들이 집어넣냐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데이터를 조사해보게 되면 그럼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로 사전투표를 발표한 겁니다 22.64% 그런데 실제 이런 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0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15% 된대 22%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3만 7,771표입니다 3만 7,771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서구는 20개 동하고 거소투표 21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3만 7,77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의 염창동에서는 3만 7,771표 가운데 염창동에서는 2,82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2,824표가 여러분들 추측헌에는 2,824표가 투표소에서 발급이 안 됐을 겁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824표가 가짜 표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소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주는 방법 그게 말끔하게 여러분들 밝혀진 것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오근호 대표께서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응할 거다 이걸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2016년에 비해가지고 259%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모두 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해결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41.12%까지 올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행동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돕는 것이고 법적인 소송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혀져도 다 이렇게 돕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간단한 방법을 국힘이 관심이 안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민경욱 의원은 경선에서 완전히 배제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 그것은 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쪽에서도 국민들 입장에 서서 참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할 의지가 없다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민경욱 제거 국민의힘 체제 수호 포기 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따라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보시죠 이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남기는데 제가 한 분 글에 눈길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연세가 꽤 드신 분 같아요 본인이 4.19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정도 연대가 되면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볼 거라고요 이분이 민경욱 제거를 보고 뭘 느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4.19 의결을 경험했던 세대 입장에서 이분의 민경욱이 경선 후보로서 제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가 한 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조금 이렇게 냉정한 이야기지만 한 번 여러분 공유하기 그 어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제이님이 많은 것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국민의 힘이 압승한다고 이럴 때 쓰는 말이 꿈도 참 야무진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선거 제도화에서는 국민의 힘이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분 말씀 물론 좀 낙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 그때 해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 말씀은 선거 이 제도 가지고는 아무리 악을 수도 국힘이 이기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사유구를 겪은 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해설은 여러분 하시는데 제가 아주 여러분들 귀한 글이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쓰러져 가는 국민의 힘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윤과 한이 장악해서 이 나라의 애국 보수의 괴멸이 누가 예상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이 덜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4.19를 몸소 겪은 본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좀 낙담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4.19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인생에 연륜이 있으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4.19를 경험할 때 그 한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 말씀의 요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4.19를 몸소 겪은 본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군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옛날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서인지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 애국심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본인은 이 노구를 이끌고 이 땅을 뭐해야 되는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뭐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선택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은 젊음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또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연륜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19를 직접 경험했던 분이 어떻게 느끼시나 하는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 본인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과거의 자신들 세대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한 세대가 이렇게 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초근 목피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본인들 한 세대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풍요를 경험하고 그 세대가 다시 퇴락해가지고 쇠락해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잃어버리는 그 전편을 4.19 세대가 다 경험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선거에 쓰이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하고 이런 사전투표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미뤄볼 때 그분들한테 전혀 기대할 게 없다는 거 하고 사육을 몸소 겪은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서가지고 항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힘들고 본인이 참 노년의 나라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분들 지명되어 있는 칼룸 리스트들보다 더 중요한 칼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분이 자기 성함을 밝히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권리당원인 유성권입니다 저는 일시간부로 국민의힘 지지를 처리하며 탈당합니다 그동안 부정성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소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지를 제가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인천년 수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 발표를 접하고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찍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일체할 자격도 없고 하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공박사님이 출마해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다 이렇게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국민의힘을 내가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개의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네가 권리당원이든 아니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또 피의님은 이번에 또 부정선거를 당해봐야 윤과 한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그들도 부정선거 세력과 한패인가요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괘씸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당해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당하고 안 당하고 당하기를 바라고 당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차원은 완전히 또 자르지 않습니까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모든 문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 총선부터 분석 결과에 따르게 되면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국힘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선거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의석서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선관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 그게 국민의힘의 그냥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한다 해서 국힘이 당하고 소원 안 한다 하면 국힘이 당하지 않고 그런 차원은 전혀 다르고 바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모든 것은 다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도 여러분들 뼈아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도 국민을 케어 안 한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되찾아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조선민족을 먼저 노예 신분을 세방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치 지도자는 너무나 드문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선거를 통한 당락 결정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참정권을 통해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지금껏 국민의 권력에 도전한 정권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꽉 막힌 칠옥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반드시 어둠이 그치고 사악한 힘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국민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경선 배제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이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이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민주고 입으로는 국민을 외칠고 무슨 동료 시민을 외치지만 너희들의 권리하고 우리 권리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것을 챙기지 너희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이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선거를 통한 당납 결정을 국민들에게 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권리는 너희들이 찾아 먹고 우리는 너희들을 캐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력에 도전한 정권 국민의 권력을 훔쳤던 정권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을 약탈하고 수탈했던 정권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싸운다 여러분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초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과 없이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제가 약간의 설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 국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이야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전투표에 대한 세 번의 걸친 언급을 보면 공 박사님 추측대로 선관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실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그 언급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말씀은 선관위가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선관위의 도움을 받는 척은 더불어민주당이었지 국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뒤에 말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분도 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무슨 저주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갖고 있는 10번의 공직선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선관위로부터 국민의 힘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집단인 거죠 축복받은 집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착각이니까 착각은 자유니까 이제 한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공박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건강이나 챙기시고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국힘당에 망해버리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선거부정 운운한다고 공천에 배제하다니 옳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제가 그만두어서는 안 되죠 제가 계속해서 깃발을 높이 달고 들어 올린 채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야죠 저는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동은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 분 다 엘리트고 검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 검사 출신들이 본인들이 정치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선거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을 보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도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586운동권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586운동권들 이근영 씨 또 양정철 씨 우상호 씨 송영길 씨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선거부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분들은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씨가 그렇게 돈봉투를 돌리다가 여러분들 걸려든 것도 아니 뭐 당권을 장악하는데 돈봉투 좀 돌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부정 문제가 여당 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면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를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나 그동안 걸어온 그런 과정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감옥을 가는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뭐 첫근 인사들 그런 분들이 국정원장이라든지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런 수사를 받고 몇 분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제3중수부의 서울중앙지검의 제3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라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제명을 걸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어떻게 사람이 47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그런 제3차장검사가 47개의 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1심에서 다 무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17개 제목을 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수통의 검사들이 17개의 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만들면 어떻게 본인들이 기소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양승태 씨처럼 대법원장을 지내거나 이재용 회장처럼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집어넣고 뭡니까 그냥 취조해가지고 죄를 만들면 그럼 꼼짝없이 뭡니까 감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한 30년을 지내게 되면 완전히 직업과 관련된 것이 몸의 배입니다 저도 한 30년 정도 이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거나 사물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게 그 몸에 완전히 배이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한 업무를 하다 보면 사법농단 사건이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그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치사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이제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야겠다 감방에 쳐넣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기술자들이니까 있는 죄도 반드시 뭡니까 더 세게 그냥 감방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풀려가 이러면 이스털려가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지만 여러분들 감방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감방으로 넣을 수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양면관계인 겁니다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를 덮는 선거 사기를 덮는 일이나 그다음에 민경욱 후보를 경선에 배제하는 거나 그런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갖고 보게 되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두 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등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20, 3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두 분이 몸에 완전히 배여있는 그런 삶의 태도이자 업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기회할 정도로 침묵을 오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쇼멘십 있게 여러분들 말장난 해가지고 에드블론을 뛰어가 이런 국민들을 좀 열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서 선거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유감스럽게도 많은 애국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 역시도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안이 없었으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나아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정이나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이런들 기소했던 그런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이분들은 그냥 맹백한 범죄 사실도 피로에 따라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양심이 찔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게 일종의 삶의 방식이죠 웨이 오브 라이프인 겁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특수동 검사 출신들에게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넘게 저렇게 기이하게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뭉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반인들과 완전히 달리 그냥 있는 제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지금 선거 문제를 이분들이 뭉개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괴상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주 물을 마시고 숨을 들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바로 있는 제도 필요와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 낙담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분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구책을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국힘은 이번에 민경욱 의원은 경선에 배제했지 않습니까 배제했는데 이분들은 갖고 있는 시각이 이분들은 갖고 있는 시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그 사람들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전망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길 건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길 거냐 아니 다른 지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어떻게 이길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거 제도의 결정적인 그런 아킬레스권에 대한 수선 작업이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냥 닥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박사 이야기하지 마시오 우리는 닥치고 이길 수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초두에 공박사 부정선거 다루지 말라 이렇게 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오늘 김영일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선거에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 떠나가지고 오늘 김영일님 말씀처럼 리더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사람의 기본이 정직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아니나 자식을 속이면 가장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알게 부정직하게 행동하게 되면 권위가 서겠습니까 지지도가 서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폼 잡고 다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본 문제를 다 함구하고 민경욱을 여러분 다 모가지를 날려버리는데 그러면 지지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지지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국전쟁 때문에 올라간다 합니다 천만입니다 만들겠죠 뭐 지지위를 만드는 게 안 보입니까 만드는 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뻥튀기하게 되면 처음이야 여러분들 여러분은 속겠죠 그러나 계속 속겠습니까 안 속죠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다는 것은 정직 중에서도 뭡니까 핵심 정직을 포기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지지도를 받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게 되면 국민의 힘은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주장을 근거를 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긴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생각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이깁니다 그겁니다 윤 대통령 그냥 이깁니다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냥 강수구청장 보궐선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하다 피 받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가 아니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여러분 좋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저는 국민의 힘을 편히 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 뭐 국민의 힘을 편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신들이 결정해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윤 대통령도 표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결정해서 당신들이 나중에 책임 다치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저는 딴 게 아니고 열 번 과거의 선거를 봐라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성산보궐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3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3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 선거를 실정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단 한 선거도 빼놓지 않고 선거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후보별 특표소라는 선거 결과물 중에 가장 중앙형 결과물을 가지고 한 치의 편견이나 사심이나 선입견 없이 다 분석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전투표가 다 조작됐다는 겁니다 누가 조작을 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사전투표 특표소를 다 조작한 거다 그게 밝혀진 겁니다 열 번을 한 겁니다 열 번을 열 번 선거에서 단 한 선거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수혜정당이었습니다 피해정당이 모두 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관계자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는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전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과거의 열 번의 역사적 자료가 모두 다 사전투표가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사용했던 사전투표 제도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qr코드 그거는 여러분들 투표 성향을 알기 위한 거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표 과정이 7번 8번 개수기 사용하고 수건표를 받고 수건표를 먼저 하고 다음에 개수기를 사용한다 그거는 개표 다 끝나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이지 개표 자체 득표수 자체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도 바뀐 게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적으로 열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있는 선거 전망하고 완전히 딴 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열 번이 일어난 일이 다음에 안 일어난다 그 확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열 번이 일어난 것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0번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 확률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열 한 번째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비과학적 태도인 겁니다 과학적 태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열 번 일어난 것은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어둡게 가지고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면 각자 한동훈 씨도 책임질 거고 윤 대통령도 다 각자 책임은 안 지겠습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인을 밝혀서 내가 방송을 하겠죠 이랬을 때 이번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비교적 좀 차분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수뇌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선거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50일 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선거지면 다 끝입니다 선거지게 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데 윤 대통령도 가혹하게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대통령 눈이 시끄럽게 살아있는 4월 5일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통령 여러분들의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을 만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섬뜩 안 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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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